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 가시는 분 작고 큰 일을 당할지라도 성도들에게 유익하도록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른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마땅히 부른받은 자의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젊은 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라면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 바세바를 보는 순간 자신의 욕망대로 그 여자를 돔하고 그의 남편을 죽임으로 가정을 파괴시켰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1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1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야를 대하셨고 아멘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책망하시기를 내 집의 칼이 영영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책망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말의 의미는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고 계시다가 그 일의 대가로 심판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에 인해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잘못함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는 말씀은 전장에 일어나는 사건의 결과로 지금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다들은 암론입니다 이 암론은 이복 동생 다말에게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다말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너무 끔찍한 마음으로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기 20장 17절에 근친 상관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형을 쳐하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이 끔찍히 싫어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알고 있길래 이 암론은 고민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의 다른 아들 암론이 그를 사랑하나 그랬어요 그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불순한 감정을 가진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하부라는 것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성적인 매력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동생을 보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매력적인 욕망을 채울 만한 사람으로 이 아이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극심해서 상사병이 걸릴 정도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암론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육신의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것은 아버지 다윗과 비슷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력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 여인을 사랑하며 그 가정을 파괴시켰던 다윗의 모습이 암론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보여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소문을 사람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아 암론이 다말 때문에 상사병이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3절에 말씀해 보면 사촌이며 친구인 심히 강교한 연하답이라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강교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지혜롭다는 것이죠 지혜로운데 악한 일에 지혜롭다는 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인데 악한 일에 지혜가 아주 탁월한 연하답이 암론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연하답이 그에게를 대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기 하옵소서 하라하니 아멘 자 보세요 침상이 누워서 병든 채 하면 너의 늙은 아버지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너의 아버지가 너를 찾아오지 않겠냐 그때 담화를 내게 보내주셔서 떡도 굽게 하시고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직접 내게 먹여주게 하면 제가 병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암론이 연하답의 이야기를 듣고 그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일을 똑같이 행합니다 그 모든 죄의 결과가 암론에게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함께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나누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내게 중요한 자산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암론이 잘못된 계획을 세우게 하는 일에 이 연하답이 함께하면서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친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함께하는 친구가 중요합니다 네 보십시오 다윗이 결국 이 암론의 이야기를 듣고 다말에게 오빠를 위해서 음식을 차려주라고 명령함으로 범행의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암론은 자신을 찾아온 다말을 남성의 힘으로 제압하여 동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 일 후에 욕망이 채워지니까 다말을 내쫓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일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정에서 이 끔찍한 엄청난 일이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결혼하지 않는 공주들에게는 채색옷을 입혔는데 다말이 상처를 받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큰 목소리로 울면서 자신의 채색옷을 찍고 처절하게 울면서 친오빠 압살롬에게 찾아갔습니다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에게 찾아갔는데 그의 반응이 참 요상합니다 자 20절 읽어볼까요?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압론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해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철양하게 지내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친오빠 압살롬이 다말이 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노했겠죠 매우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동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수해 줄 테니까 지금 잠잠히 있어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에 압살롬은 장남 압론과 함께 왕권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이 분노하고 붕괴하다가 왕권 경쟁에서 탈락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동생이 성폭행 당한 일을 자기의 정치적인 행동을 할 때 이 일을 합리화시키는 계획을 그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두고 보자 결정적일 때 이 카드를 사용해서 내가 압론을 누르고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생각은 아버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이 압살롬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다윗왕입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다윗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멘 다윗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심히 노하니라 굉장히 노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노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압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젊은 날에 지었던 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이루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했습니다 자격지심이 그의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는 이 일에 대해서 바세바를 범하는 일로 인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자녀들에게 상실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압론이 행한 일을 보면서도 화는 냈지만 그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만 있는 압살롬을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은 매우 불만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원통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중재하고 엄격하게 이 문제를 다스려야 될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 속에 이제는 압론을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이 압살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불만을 가진 압살롬처럼 그런 나의 잘못된 행동, 옳지 못한 행동 때문에 불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못됐다,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네 정직하게 여러분 다윗이 범한 죄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자녀들에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분노하는 압살롬에게 내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는데 너희들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또 징계받아야 될 자에게는 공평하게 징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잘못에 대는 다음 세대까지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그것을 끊어버리고 자기의 잘못으로 끝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저 화만 내고 괘씸하다 하고 어떤 조치도 그에게 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서 죄의 영향력은 자녀들의 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나 혼자 자라면 돼요 나 혼자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모든 삶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 자녀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좀 배고파도 자녀는 좀 잘 살면 좋겠다 나는 힘들어도 자녀 세대는 좀 잘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생각들이 모든 부모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죄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향력은 자녀 세대로 계속하여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법 많은 것이 잊어질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양틀을 깎는 때가 왔습니다 이 양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틀을 깎는다는 의미는 추수를 한 농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초청하여 잔치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내가 잔치하니까 양틀을 깎는 시기가 왔으니까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우리 왕자들을 다 데리고 오셔서 축하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는 분주하니까 가지 못하니까 대신 왕자들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압론도 장남이니까 아버지가 못 가면 장남이 되시나 해서 가면 그 잔치는 왕이 온 것과 똑같은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론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풍성할 때 오늘 많은 왕자들이 보는 앞에 압살롬이 압론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북아람의 소국인 구슬람이라는 나라 외할아버지 나라로 도망할지입니다 여러분 살인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왕이 아들을 소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환 안 합니다 괘씸한 압살롬 이러고 소환 안 합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겠습니까 자 이제 3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39절입니다 13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이상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압론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다이상의 약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일에 대해서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아버지가 올바른 길을 걷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도망을 치 있는 압살롬이 3년의 시간을 그곳에 머물고 있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 압론을 생각하며 슬퍼옵니다 압론 내 사랑하는 압론아 어떻게 내가 죽었느냐라고 슬퍼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압론은 잊어버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압살롬이 등장합니다 압살롬이 보고 싶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몰라요 오늘 이 다윗은요 젊은 날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어찌 범할 수 있겠는가 정말 영적인 일에 세밀하고 민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을 내가 어찌 범할 수 있겠는가 자신을 향하여 공격하고 자신을 향하여 죽이려 하는 그 왕도 피하면서까지 그를 헤아지 않았던 다윗인데 이제는 인생의 논연에 서서 인생의 흐려진 문제를 만나면서 그 아들에게는 어떤 말도 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다윗이 그랬을까요? 왕권을 보존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론은 이미 죽었으니까 압론과 함께 왕이 되려고 하는 제목 압살롬이라도 빨리 데려와서 이 왕권을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당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당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당이었는데 그의 두 자녀들이 제사당의 신분을 이어받고도 멋대로 방자의 행할 때 아들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타일렀습니다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재찍질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들이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아들도 죽고 아버지도 그 일로 죽고 하나님의 법계도 뺏기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 또한 바로 그런 위기 속에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문제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압살롬을 불러서 그 일에 대한 분명한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니 그 아픔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지만 그 아들에 의해서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 광야로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을 쳐야 할 구태탈을 일으켰던 일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압살롬이 대낮에 예루살렘 왕궁에다가 왕궁 지붕에다가 텐트를 치고 문을 열어놓고 아버지의 첩들을 강간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국가 전체를 흔드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흘려드렸으면 안 돼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범죄가 자녀 세대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이 일을 여러분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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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범죄하고 있으십니까? 관계 문제로 범죄하는 일이 있습니까? 잘못된 습관과 악한 행동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궁에서 성적으로 타락한 형제들 사이에 일어난 작은 일입니다 그냥 왕궁에서 쉬쉬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다윗의 가정의 가족관계를 통해서 다윗의 범죄를 심판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다윗당의 죄로 인해서 후대들이 심판받고 있구나 후대들의 잘못된 역량에 가서 후대들이 잘못된 아픔을 겪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볼 수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와 시간을 선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거룩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말보다 부모의 가치관과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는 다음 세대의 상황을 연결시킬 만큼 중요한 일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의 작은 실수는 온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영향력이 다음 세대로 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오직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하지 않습니까 나는 5천 원짜리 먹고 살아도 자녀는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먹으면서 풍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죄의 영향력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서 내가 그토록 아끼는 자녀들이 나의 죄로 인해서 아픔을 경험하고 또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뽑힐 수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면 안 된다 어리석은 부모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죽을 생명 목숨을 아낌없이 왕권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다음 세대가 이 왕권을 받아서 나보다 더 좋은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다윗이 힘을 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자신의 잘못으로 나라 전체가 송두리째 뽑힐 만한 위기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가정의 자녀를 생각하며 문제를 지적할 시간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런가 저 가정은 왜 저렇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런 일을 지적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작은 일을 잘 관리하셔야죠 바쁘더라도 어린 자녀와 손주, 손녀들의 신앙을 등하니 하면 큰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믿음을 관리하고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한 헌신의 시간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공에 집착하는 시간보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그의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선물하십시오 악한 습관 말고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말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지 마시고 선한 영향력, 내게 길에다 주어졌을 때 전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영향력은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축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긴장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 전에 일어나는 많은 일로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그 일을 그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악한 영향력이 다음 세대로 내려가지 않고 당대의 모든 문제로 해결되는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